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리질러 네 자 여기선 제가 왕입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까뜻하게 하다가 마이크 앞에만 서면 제가 유일하게 조금 기백있게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유 지금 뭐 지금 아까 방송 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고 계시고 해피해피님이 곽수산이 하이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음 미음님도 감사드리고 박은정 의원님 최고라고 또 계속해서 이모티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일단 방송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전반전에 방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하고요 후반전에 박주민호연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후반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 함께하실 분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회원님 저희는 좀 자유롭게 하는 곳입니다 네 좋습니다 좀 당황스럽진 않으시죠? 조금 당황했어요 아 오늘 어떻게 마지막 스케줄이십니까? 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본회의 오늘 늦게 끝나고 저녁 먹고 왔습니다 아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게 워낙 많아가지고 바로 좀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것부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같이 아 지금 뭐 설전을 좀 벌이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어제 봤거든요 근데 부실수사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 가지고 이거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거물 아니냐 했더니 그거 압수수색 알았더니 뭐 압수수색 사유가 뭐냐 그러고 거기에 뭐 부실수사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내가 더 수사 많이 해봤다 그게 약간 일단 태도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같이 무슨 검사 대 검사 뭐 검사 대 판사 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그 좀 발끈하는 때가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한테도 발끈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김건희여서 건드릴 때예요 그럴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액션이 크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나는 그 부인의 휴대폰 못 보지만 우리 그 부인은 휴대폰 내 거 보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문자 막 답하고 그랬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그 휴대폰이 체병 사건 당시에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한 개인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지금 문제된 명태균 씨하고 또 주고받았다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대통령 육성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압수해야 된다 근데 압수가 안 되고 지금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까지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 휴대폰은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안 쓰면은 이미 제출이라도 받으라고 했더니 함부로 그렇게 휴대폰 달라고 하면 주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제가 김건희 휴대폰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아무나 휴대폰 가져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두 사람이 참 환상의 콤비다 대통령 부부 긴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휴대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성역으로 두 사람 다 인식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사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신 의혹들만 해도 그렇죠 사유는 너무나 차고 넘치거든요 죄명만 하더라도 뭐 공직선거법 그렇죠 정치자금법 공청개입 수세후 부정처사 뭐 등등 굉장히 죄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 핸드폰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청구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공수처에서도 원래 쓰던 이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? 네 할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당연히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증거로 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에서 최상명 사건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순직 수사 외학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인 폰에 대해서 그 당연히 뭐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제가 왜 부실수라 수사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대통령 부부의 공청개입이 문제가 되고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는 김영성 공천을 해줬다는 수례후 부정처사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휴대폰 자체가 그런데 창원지검 수사가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 등 강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부실수사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맞아요 그 어쨌든